지금 딸이 애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다니까요. 죄송한데요. 화은별, 은별이. 은별이 형 딸이 지금 장난 아니야. 나와, 드라마에서. 너는 옥탑방이야. 너는 옥탑방이라고. 못돼, 못돼 쳐먹어가지고. 나도 정우 씨 딸이 진짜 누가한테 장 하나를 했어. 드라마 속에. 형, 실제로는 결혼하셨어요? 근데 제가 동생인 것 같은데요. 너는 자꾸 형이라 그래. 잠깐만요, 어떻게 되는 거야, 관계가? 제가 84년생이에요. 어? 내가 한 살 많은데? 너 왜 아무나 우리 형이라고 그래. 아니, 딸이 있으니까 나는. 아니, 드라마 속에 좀 나와. 경훈이랑 동갑이네. 맞아, 맞아.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시청률하고 화제성에서 1위인데 조금 전에 끝났잖아요. 근데 바로 또 시즌2 촬영을. 지금, 왜냐면 팬들이 기대하고 있어. 이분들이 지금 중이에요, 시즌2 촬영. 시즌2가 공개된 게 없는데, 지금. 어, 시즌2에도 나오고 싶어요. 아,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꽁꽁 따매고 싶어하는 어떤. 그럼 하박사, 하박사님은? 하박사님은 봐야지. 엄기준 형이 안 죽이나? 자만이 아닐 텐데. 저도 아마 드라마로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.